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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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8인치니 애들이 아.. 뒤졌다 그냥 가지고 우리는 대선 최후의 몬타나의 삼마토 삼마토 이거는 진짜 근접 싸움 말곤 답이 없다 섬으로 붙는다 아니 우리는 16인치급 18인치급 3개인데 저긴 다 18인치야 전함이지 그리고 아..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에픽플레이어님 1개월 첫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뒤졌다 이건 진짜 스팟 떴어 또 야마토 탓날 나오겠는데 공포의 바단가 아.. 봐봐 벗어달라 아니 씨브레이드 날라온다아 아.. 대선재우가 맞네 예.. 아슬라꺼에요 이건 대선재우가 나한테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데 원래 제가 맞을 탕이었어 내가 맞을게 아니라 원래 나를 보고 쏜게 아니라구 오하이오 오하이오 여기서 맞아도 이빨이나 들어가겠네 이거 응 한발도 안 맞았고 1,2,3,4,4,4,4 이건 노래 볼 만 하시겠다 스쿼바가 까끌거거든요 어 5,2,4,4,4 에퍼미 배우 슈퍼사이드 쌉가능 와아 이시타 찐타나가 해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 개 웃기네 야 이거 잠깐만 아 에픽플레이오님 13개월 구독이었구나 나 왜 1개월로 보였지 감사합니다 제가 서른하니라 죄송합니다 아 너의 헌신에 사막이 다릅니다 9개월 5세분 9개월 5세분 9개월 5세분 9개월 감사합니다 구독 아 요즘 잘 안보여 모스크바가 쳐다보고 있으려나 모스크바가 죽여달라는건가 귀신같이 탄 이상한대로 퍼지고 아우씨 내가 더 많이 달았고 잡아야되는데 아 에이씨 아 에이씨 이 미친 스몰랜스키 미친 야발랜스키 이거 아유 이씨 야 대선지아 빨리 붙어 가자 우리 같은 찐따는 밀 수 밖에 없다고 어 최고속도로 오고 있네 어 최고속도로 오고 있네 여기 딱 코너 나가서 야발렌스크 날리고 야마토랑 맞다있뜨로 가자 이걸로? 아니 근접이니까 할만한거지 얘네 도망가기 전에 쇼보 보자 이거지 얘네 도망가기 전에 쇼보 보자 이거지 가능? 야이씨 아아아아 아니 이게 왜 시타가 하나도 안나 아르바이트 스몰랜스프 딜 쎈거 봐 와 아니 야마토 아까 그 옆구리 까고 있는게 왜 하나도 치타가 안하냐 진짜 피좀 치우죠 여기서 아 반통력이 문제일까 명중률이 문제일까 이거 얘도 개 처맞고 있는데 가겠는데 이 친구 무서워서 나가겠냐 석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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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토코 날아올라 야 대선이 살아있니? 어 쟤네 하쿠르 뭐야 나온다 아 쟤네 하쿠르 팀 메이트 저의 지원을 필요해 어 마 살아임나 하하핳 흐흐흠 야 안돼! 어어어! 아아! 아 미친 일신타! 야 우리 항모 지원 어딨어? 항모 지원! 야 안돼 안돼! 얘 들어온다x3 아 베네치아 이 적폐새끼 이거 씹 옆구리 까고 얼을 쏠라고 아이씨 아이씨 아아 이 개 쌍농새끼 베네치아 이거 아이씨 대선이 살아있니? 야! 오케이! 대선아 나도 살려줘라! 대선아! 아아! 야 뭐야 또 온다 또 온다 야 죽였어 죽였어 이거 야 뭔데 왜 불로 잡았지? 야 부퍼가 불냈나보다 야 이제 갈 것 같다 나 먼저 갈게 needsquiet 아아 That's not me иногда cœur 이 정도면 밥값 했다 그래도 인정? 몬타나로 뭔가 했다 그래도 방금 몬타나 세팅이 근접 세팅이긴 했거든요 이 정도면 밥값 했지 이거는 특집 인정해야 된다 몬타나 세팅이 스킬은 일반 전압 세팅 해놓고 소모품을 포탑 선에 박아놓고 그 다음에 장전속도 박아놨거든요 근접 세팅 최대한 아... 얘는 타지 마세요 진짜로 답이 없다 얘는 힘들다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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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